주방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이렇게 세면대 배수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땅을 이렇게 팠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땅을 팠습니다 이거 이거 이사 간다면서 안 쓴다고 그거 얻어왔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주방에 넣어야 되죠 주방에 이 주방이 좀 장판만 깔고 도배만 대충 하고 이렇게 대충 하고 지저분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재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냥 다 철거하고 새집을 지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집에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유주 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부터 공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더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배관을 잘랐습니다 하나는 냉수가 가고 하나는 온수가 가는데 이렇게 호수는 다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막이로 막아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흙을 채우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뒤로 가는 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가스레인지나 이런게 어디에 나가 있는지 그걸 잘 고려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후회가 없지 안그러면 안 돼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이게 두 번 세 번 생각해 갖고 그래 신중하게 만들어야 이게 잘 나와요 어떻게든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집이 누더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김치냉장고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남은 블럭과 또 저 위에 소축사 뜯으면서 그 건져 놓은 블럭 여기를 넓게 싸야 됩니다 그냥 콘크리트 차 불러서 그냥 확 부으면 좋겠지만 제가 워낙에 구멍 파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또 구멍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구멍을 팔자와 놓은 블럭에 구멍을 팔아야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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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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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를 지붕을 달았습니다. 뒤에 상당히 더러웠었는데 이 위에는 이거 뭐냐면 렉센입니다. 이거 집 뒤쪽이라서 투명한 것도 안 놨습니다. 물론 바람이 날아가면 걱정은 없습니다. 왜냐면 다시 또 주워와서 다시 붙여 놓으면 되거든요. 꿀뚜은 또 이렇게 흙이랑 시멘트 섞어서 이렇게 발랐거든요. 그리고 이거 또 좀 발라놔야 지가 구멍을 안팟는데 지들이 구멍을 파서 하여튼 하여튼 알궁이 이 밑에 들어가면 다 춥거든요. 애들 그 진해가 막 크으 이렇게 그 진해입니다. 엄청나게 큽니다. 이거 수염이는 지금 진해를 잡아서 진해 구리를 먹으려고 합니다. 천국에 못 갈 것 같다. 너 나 지우개 가나? 응 진짜 뭐 있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요즘 수염이가 진해를 잘 잡습니다. 이거 하여튼 오늘 식맹 발라야 될 것 같아. 그 조수가 지금 와야 되는데 어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모자가 그거 해도 되는가 보네. 야 오빠 어 모자 다졌어 이 장갑 다졌어 그러니까 새 거 안 가구나 장갑 여기 있네 장갑 어 그 장갑 써야겠다 장갑 좀 장갑 가야지 맞네 어 나는 그나마 젖었는데 어 그 빨랫줄에 걸어 놔서 그런지 좀 말랐다고 어머나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손 축축해져 어 손 축축해져 어? 진짜 응 저거 써 일단 저거 빨랫줄 걸어 놓고 일단 끌어 놓고 아니면 여기 빨랫줄 만들어놓을까 아 아니 지저분해져 그래 거기 끌어 놓고 끌어 놓고 어 자 정리해서 나오자 네 이렇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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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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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에 나 됐죠? 와... 꼬록 꼬록... 참 나이네 아... 왜 이렇게 또 올라오는디 아... 진짜 올라오는구나 아... 여기 흥무하고 있네 와... 이거 먼저 봐 응 봐라... 엄청 뜨겁다 따야돼 일단... 이거 나중에 따고 그거부터... 나머리를 짤어야지 어... 저거부터 공을 짤 오... 지렁이 오... 오... 맛있다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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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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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여기... 거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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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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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